한국의 생활을 위해 3번 많이 받으세요 새해 새해 1월 1일이 되었어요 어제는 일을 하고 DDP DDP 그래서 오늘은 생활을 일본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 캐리어를 다 맡긴 상황인데 여기 가방이 하나 있어요 다 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김 선물한다고 김은 선물하기 그래서 엄마가 옆집 아줌마 안주로 먹어야 해요 항상 김을 먹어야 해요 네 핫도그 핫도그가 왜 이렇게 야하게 야하게 내가 말하지 않나 그냥 핫도그 먹을 때 눈 감으면 안 돼요 항상 눈 안 감아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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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면 떡도 먹어야 해요 엄마가 떡 5kg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 옛날에는 일본에서 살이 빠져서 왔는데 이제 왔다시였던 그래서 집에 가면 약이소바도 있고 항상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달라요 저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정어가 앉아있고 그 옆에 쿠리코가 앉아있죠? 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승무원 자리에요 이렇게 큰 벽인이라서 이거 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이 없어서 무라에요 너무 웃겨요 무라 를 처리해요 후쿠오키 가구시마 가구시마 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일본 솔랄이라서 이렇게 만에키니코가 솔랄仕様입니다 끊어주세요 누구야? 이게 뭐예요? 가동맞은 일본의 생일 때 인테리어 아 설날에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니세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보물 환영한다고 영춘 영춘 영춘합니다 영춘 여기가 오실러서 조양은 메이지상 연락이 받았어요 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메이지상은 일본의 국민들의 과자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동키호에 왔습니다 오 그럼 국민과자를 국민여동생이 소개하는군요 국민의 할머니입니다 하하 그러고 오 오 오 여기가 없지 동돈 동키호 오 오 오 오 오 오 나는 오 이거 지금 저희는 이제 크리코 집에 와서 이 과자를 한 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에? 그 이름은 뭐예요? 코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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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키노코녀마 근데 사실 이 키노코녀마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좀 비싼 과자가 있어요 네,調べてみたんだけど 이 키노코녀마가 1975년에 発売されたんだって 한국의 그것이 1984년에 発売されたらしい요 한국어로는 보소세상 보소세상 근데 방금 그렇게 어머니도 말씀하셨는데 키노코녀마와 타케노코녀마가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거라고 하나인데 우린 무슨 판인지 한번 먹어보죠 아,確かに 치즈 이거 뭐, 마치 않나요? 맛있죠? 타케노코녀마는 처음이에요 타케노코녀마는 처음이에요 오카산, 고지대키는 어떤가요? 타케노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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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타케노코녀마는 처음에요 네? nika nika? korek aka ven AH ket고vuk son 이 où가 어딨어요? 食感がいいクッキーみたいです。 チェーンス! こっちがカリカリだったら、こっちはサクサクだ。 うーん! なるほど。 牛乳が 있으면 도착할 텐데。 はい、大丈夫です。 牛乳が飲みたくなって。 뭔가、キノコの山は 되게 바삭 바삭한 느낌。 タケノコ는 뭔가、テンク 같은 느낌。 あ、タンク? タンク 같은 느낌. それ、うまくね? クリック愛죠、クリック愛죠。 キノコの山は、 食感が好きな人にすごいおすすめで、 タケノコの里は、 クッキー、ケーキ、デザート感がもっとあるかもしれない。 確かに確かに確かに。 そうじゃない? 初めて来た時は、 こんなのおかしい。 なんでどっちの葉がある?って知ってるけど、 確かにメンジ、アイゲス。 うん! じゃあ、そうやったら、 私たちはどっちの葉か。 キノコの山が、タケノコの里か。 うん! あ、もし、 二人が一つになったらどうしよう? ダメじゃん。 いや、いいよ、いいよ。 そこ正直に。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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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っちじゃない? 私、こっちだった。 なんで? もちろん言われても、 私、こっちにはこれが慣れたかも。 えー、そうなんだ。 何よりも一番良いのが、 今、足が温かいということが一番良い。 こたつだよ。 クローメンの日本では、 これを買うとき、 必ずこの2つを買う。 例えば、 ホームパーティーとか、 友達の家で飲みましょうみたいな感じで、 キノコの山買うってなったときは、 セットで買うことも多いかも。 うん! いっぱい人がいたら、 キノコ派、タケノコ派がいるから、 キノコだけ買っていたら、 タケノコ派の人がいたらどうしようみたいな。 うん! うん! 甘すぎる。 だって、これって上の部分が全部チョコじゃん。 うん! チョコですって感じだけど、 タケノコはカッチイっすよ。 うん! 一緒にいます。 ダシの小さい時の食べ方、 教えましょう。 あ、まさか! えっ? あ、上はん! うん! 私にチョコも持ってるんじゃろさ。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あ、これ私やった。 うんうんうんうん。 これをこのように、 集めまして、 コレクションしまして、 最後に楽しむ。 次回に行きましょう。 日本では日本語学生禁止いたから、 大丈夫や会わなきゃ。 他は春秋学校に会わながら大到енаになった。 一緒に撮られたから、 ほんと一緒に100億九 verschill stop あのうど、 졸업식 날짜를 맞춰보내줘야 돼서 일본에 가서도 촬영과 편집을 멈추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도쿄한번호학원 그리코 선생님입니다 대신중학교 대전대신중학교 53회 졸업생 여러분 대전대신중학교 53회 여러분 대전대신중학교 53회 여러분 졸업 정말 축하합니다 참고로 노리켠 시큼도 대신중학교 졸업생이에요 맞습니다 아, 자기가 많이 있었더라 자기가 많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잠깐만, 마이크가 있다 일단 괜찮아 맞습니다 저는 대전대신중학교 40회 졸업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같이 웃어볼까요? 쏘쏘쏘쏘쏘쏘쏘쏘쏘 안녕하세요, 람보노학원 그리코 선생님입니다 남도여자중학교 정말 축하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겟색이 하지 마세요 다같이 웃어볼까요? 진짜 웃어온 lakes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